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 그지같은 시자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시자 이야기는 참 흔하디흔한 그런 소재죠 그러나 시모나 시누이가 아닌 시할머니라는 점이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레어야 레어 봅시다 제목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인 나한테 나 왜 우리 아들 안챙기냐 개기냐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아니 저기요 할머니 노망났어요 원제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러 안간게 서운하대요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시어머니 말고 시할머니가 당신 아들 안챙겼다고 지금 엄청 멀어어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 글 써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시아버지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출발하는 날의 경우 남편은 출근 때문에 못 갔고 저 혼자 아이 데리고 당신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분이고 그러니 비행기 탑승도 처음이죠 잘 몰라요 수속이고 뭐고 이런걸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모시고 같이 따라간 겁니다 버스 타고 왔다갔다 했던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게 뭐 귀찮다거나 싫은건 전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고 또 만약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 역시 기분 좋게 도와드릴 사람인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배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희 시할머니에요 당신 아들 즉 저희 시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날 바로 그날 제가 공항 마중을 안나갔거든요 이게 그렇게 서운하답니다 아니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이런 말 일절 없었고 아니 되레 당신 손주 하원시간인거 잘 알고 그래서 당신 혼자 알아서 댁으로 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니네 내가 시아버지가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왜 안가냐 이러면서 막 뭐라뭐라 소리를 지르는거야 아니 할머니 아이 하원시간이라서 못갔어요 이렇게 정확히 말을 했는데도 계속 귀가 안들리나 며느리가 그러면 안된다 내가 마음 아프다 우리 아들 섭섭하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하는거야 거기다가 너 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안하냐 이러면서 더 난리치고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되는거에요 이 죄송합니다가 자기한테 하라는건지 아니면 아들한테 하라는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건 이게요 당신 손자 즉 저희 남편한테는 이런 소리 일절 하지 않으셨고 손자 며느리인 저한테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속 서운하다 며느리가 그러면 안된다 앞으로 그러지마라 얼른 죄송합니다 해라 이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뭐 그냥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예예예 이러긴 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되서요 아니 아무리 비행기가 처음이라 해도 저희 아버님 몸이 어디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글도 모르는 그런 문맹 막 바보 이런거 아니거든요 혹시 자기 혼자 하원이 불가능한 새살배기 어린 중선주보다 당신 아들 마중 나가는게 더 중요했던걸까요 게다가 제가 비록 면허는 있다곤 해도 장롱면허고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타고 다니죠 그래서 공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야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야 이거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아니 그냥 무조건 갔어야 한다는데 이거 뭘까요 사실 그래요 당신 혼자 살고 계신 시할머니 연세도 되게 많고 그런게 좀 짠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챙겨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날 이후로 5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젠 연락도 받기 싫어요 추가로 적자면 아버님 짐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18인치 작은 캐리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시할머니 외에 시댁 다른 어른들은 일절 모르고 있고요 제가 그래요 며느리 도리를 안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심하냐 이렇게 느끼는 그런 뉘앙스에요 아니 시아버지랑 저희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 안 챙기면 또 아버님 마음 안 좋을까 싶어 기본 도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진짜 싫어집니다 이제는 아니 뭐 사실 시할머니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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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그냥 아예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지금 마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시할머니랑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닌가 헐 그랬으니 실은 저도 어쩌다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게 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예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날 이후로 시시콜콜 연락하면서 저를 막 자기 며느리처럼 대하세요 2번 정신나간 노친네 어? 뭐 이거 신경 쓸 일도 아니구만 그냥 무시하세요 2번 아니 잠깐만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할머니라고요? 아니 도대체 시조모 연락처를 네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 쓰니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알려드린 계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남편이 알려드린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같이 있던 시댁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당시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번 와 댓글들 진짜 무섭네 야 시가 쪽 가족들은 가족 아니냐? 니들은 가족 연락처 안 가지고 있냐고 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너 뭐냐? 저 할머니 꼬뭉이냐? 그지 같네? 힝 3번 서운하다 그러면 아우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할머니 당신 입장에서야 아들 안 챙겼으니까 당연히 서운하겠죠 그러니 할머니의 그 감정만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이러고 끝내면 돼 절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죽은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하오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해봤자 들을 양반도 아니고 아니 애초에 시할머니랑 손자 며느리가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더 신기하다고 나는 4번 어머나 우리 새살배기 아이처럼 아버님도 혼자서는 집을 못 찾는 아기였나 봐요 그럼 엄마인 할머니님이 데리러 가시지 그러셨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기 데리러 간 건데 아버님 아마 엄마가 안 와서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한테 난리를 쳤어야지 내가 왜 니네 할머니한테 이런 그지같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앞으로 중간에서 자신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이죠 되겠으니 사실 남편한테 말을 했거든요 자기도 그러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하긴 애초에 손주 저희 남편이죠 손자랑 연락을 잘 안 하는 분이니까 손주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줄은 당연히 몰랐겠거니 하고 그냥 이제부터 할머니 연락 오면 무조건 남편이 대신 받기로 했어요 5번 아니 저 할머니 진짜로 노망난 거 아니요? 뭐 여하튼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연락받지 말고 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을 시게 넘은 거요 뭔 짓거리야 이게 6번 여기서 쓴이가 잘못한 거는 시아버지를 공항에 모셔다 드린 거래요 요즘 시모보다 더 그지같은 시할매네 뭐야 시자의 원조 왕 그런 건가? 시자 경력 50년 이렇게 님이 공손하게 대하니까 이렇게 하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해드렸는데 둘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네 아니 세상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이래 보기 드문 효부인데 아이고 할매가 더 망쳤네 안타깝네요 9번 노망이래 제대로 노망이 나부로 써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산거요 어 이거 10번 아니 잠깐만요 뭔 좋은 꼬라지를 보겠다고 시할매랑 연락을 합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당장 차단부터 해요 쓰니 시할매 꼬라지 보니까 아유 쓰니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오직에 시켰을 거라 본다 아이고야 대댓 어? 그러고 보니까 쓰니 시어머니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 달딸딸딸딜 혹시 저 할머니가 오직에 괴롭혀가지고 옛날에 이혼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설마 속병나게 만들어가지고 며느리를 먼저 앞세운 건 아니겠죠? 11번 아니 미친 그럼 뭔데 3살짜리 어린 아이를 두고 다 늙은 자기 아들 찾으러 가라는 거야 지금? 헐 뭐 3살짜리는 가방에 넣어둬나? 아니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타까우면 할머니 지가 택시 타고 가던가 뭔 짓거려 이게 그리고 님도 그래요 거기다 왜 네네 이래요 우리 애는 어쩌라고요 라고 계속 받아쳤어야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아예 그냥 대답도 하지마요 게다가 뭔 뜻이 할머니를 챙기니 어쩌니 이렇게 설칩니까? 예? 자기도 시자라고 시자질을 하겠다 이건데 지금 할거면 쓰니 말고 자기 며느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미친 아니 손자 며느리 연락처를 안다는 것도 미쳤구나 싶구만 여하튼 당장 차단하고 손자랑만 연락하라고 하세요 12번 손자 며느리가 평소 잘해주니까 이 할머니가 진짜 자기 몸종인 줄 아는 거네 아이고 정신이 나갔구나 13번 이래서 결혼할 때 대가족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한마디씩 거들고 그러니까 그지같지 이거를 뭐 본인들은 덕담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과는 어때 부부싸움 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살길 바라면 아이고 잘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고 도저히 칭찬도 못해주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 아가리를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어? 그러니까 시가든 처가든 둘 다 똑같이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친척들 어? 꼬레 집안 어른이라고 하는 인간들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대접받을 생각만 하면서 고투를 잡을 게 있나 없나 꼬라보다가 한마디씩 하는데 그 부부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이혼하면 바로 니들 때문이다 어? 14번 스니씨 할머니 이혼하더라구요 이 사람이 아니 회사 출근 그게 뭐라고 아들이 감히 아들 아들이 감히 아버지를 안 챙기네 할머니 손주 좀 크게 몰아하세요 이렇게요 15번 이야 다 늙은 자기 아들 안 챙겼다고 이랄지랄이 헐 기가 막히네 아이고야 참 범위가 넓어요 아까 댓글에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안 보이거든 왠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시아버지 혼자 여행 가고 왠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이거 뭔가 좀 쓰미하이 무서운데 아무튼 좀 아휴 그래 뭐 다 늙은 할머니 욕해서 뭐합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